대학 모집 요강이 나왔잖아요. 네, 나왔지만. 나왔는데 이거는 그래도 이것조차도 다 물려야 된다.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이 있냐는. 사실은 이번에 이미 대학 요강이 나올 때까지 밀어붙인 것 자체가 굉장히 유겁적이에요. 원래 정원의 10% 이상을 조정을 할 때는 1년 10개월 전에 공제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이게 지금 천재지변이 난 상황도 아닌데 정부 주도의 천재지변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히 부당하고 문제는 이렇게 해서 뽑아서 아무 준비 안 돼 있는 대학에서 강의실만 있어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의사는 6년 졸업하고 나서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아야지 그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의사한테 치료받아야 될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길러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무도 국민들한테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2천 명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.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하자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래도 걱정하시는 그런 필수의료 소아과 뺑뺑이 저희가 제일 답답한 문제입니다. 응급실, 응급체.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물려야 되는 거냐. 네, 그렇죠.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. 의료가 대학에서 교육 가능한 수를 줘야 제대로 된 의사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그 의사한테 치료받는 국민이 안전한 겁니다. 이게 의사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. 그 의사한테 치료받아야 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길러내자는 겁니다. 단 한 명도 안 돼. 그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떻게 생각되냐면 의사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단 한 명 눌릴 수 없어. 27년간 그래 오셨거든요.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의대 정원을 이렇게 확정하고 늘리지 않은 건 정부가 한 거라고 하셨어요. 그러면 정부 정책이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긴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정부 정책 90%를 국민이 지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정책대로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. 늘리고 다만 저는 항상 생각하는 보건의료로적 입장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늘리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 인원이 피부 미용 성형에 가서 돈 버는 의사만 하면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거고요.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종사할 그런 의사인어를 길러내서 지역에서 정말 응급실 뺑뺑뺑뿐만 아니라 지역의료, 지방의료원에서 일할 의사를, 공공병원에서 일할 의사들을 구하고 양성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네 달 내내 다 안 된다고만 하시는 것이 국민을 상대로 설득할 의사를 갖고 있는,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국민들이 너무 뭘 몰라서 언론이 국민의 귀를 막고 있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이 많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많이 부족해서 전문성이 없으셔서 저렇게 언론이나 정부 정책이 노란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체감하는 것, 병원에 가서 진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이 현실은 저는 의사협회가 즉시 하셔야 한다.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절박한 요구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개별의 의견에 하나하나 포인트 가지고 서로 반박하시기에는 좀 그렇고요. 어쨌든 요점은 정부 정책이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나 일단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실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를 또 더 추후에 논의해야 된다.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제가 산부인과입니다. 제 동기 6명 중에 아무도 분만을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의료의 필수리의 위기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